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주제 어떤 고민을 제가 한번 볼지는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마지막 학생인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휴대폰 중독이 심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 휴대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합니다. 휴대폰을 없애라고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금연하는 수준으로 힘들다는 뉴스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실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생각을 바꾸기 쉬운, 어려운데 생각을 바꾸기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을. 여기서 제가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여기서 그 상황이 뭐냐? 휴대폰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휴대폰을 없애는 게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온라인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다고 새로 듣는 학생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4년 6개월 했습니다. 이 4년 6개월 동안 저는 일반 부대 간에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인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잡고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실제 3일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눈치 때문에 공부하는 척만 했지 뭔가 제가 제대로 제 스스로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요. 도저히 나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했냐. 여러분은 대학 가셨을 때 저는 어딜 가냐. 저는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이. 군대를 가면 남자는 사람이 된다. 이런 철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나 역시 철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대학보다는 군대를 가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게 제 이름 김중환의 이름을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 자신의 내에서 신뢰감보다는 불신이 많았습니다. 뭘 해도 안 하니까요. 항상 보면 누군가가 보여지기 위한 것만 했었지 실제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안심했고 항상 부족했고 짜증났고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군대를 가자 했는데 보통 군대가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군대 생활 일반적인 우리의 의무적인 군대 2년 갔을 때 과연 내가 바뀔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2년 가지고 안 되겠다. 나 같은 놈은. 그래서 결국 4년을 선택했어요. 부상한 생활이 4년입니다. 4년 6개월. 그래서 4년 6개월 왔는데 일단은 내가 이제까지 십 몇 년 동안 기간 살면서 뭔가를 목표로 했을 때 거의 이뤄낸 게 없거든요. 아, 나는 일반 군대를 가지고 나는 절대 못 바꾸겠다 해서 제가 어디 갔냐. 특수부대. 저는 육군 특전사 소속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아예 가자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 제가 정말로 제가 제 인생에서 선택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반 뭐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내가 내 나름대로 했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어떤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저는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수부대 생활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황이에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상황 자체를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아시는 손자병법에 보시면 가장 무선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 진 가장 무선 진 중에 하나가 배수진입니다. 나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여러분 보면 우리 친구 보죠? 휴대폰이란 자체를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인식은요 기본적으로 보이면 하고 싶은 게 충동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단어 중에 desire 이게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only the of 뭐로부터 오다? desire father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왔다 유전자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생각이라는 형태는요 이겁니다.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합니까? 먹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는 거죠. 아 저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모든 사람의 생각은요 원래 원 마음대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억제한다는 자체는요 진짜 그것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인식했으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극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난 하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상황을 아예 빼 도박도 못하게 박아버리니까 그때 저는요 감사하게 4년 6개월간의 특수부대 생활을 마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하나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특수부대 생활할 때 저는 그 특전 128기라는 기수입니다. 128기라는 기수인데 저희 때 당시 약 300명의 한 번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중에 저희 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130명 정도가 나중에 저희는 검은 베레모를 쓰는데 이 베레모를 받았고 나머지 170명은 다 자진 퇴소를 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기본 훈련 과정은 약 3에서 6개월 과정은요 내가 훈련을 받다가 나 도저히 못 버텨겠다 하면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170명 정도가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 경기도 광주 쪽에 있습니다. 특정 교육단이 이때 저는 뭐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체육관에서 좀 유도를 좀 했었는데 깔짝깔짝 했던 사람이에요. 선수들에 비해서 나보다 체력이 좋고 나보다 끈기가 좋고 나보다 인내심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나머지 170명은요 다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난 놀랐습니다. 나같이 여리고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 보텼고 걔들이 나갔거든요. 제가 왜 안 나갔을까요? 그들보다 제가 뭐 끈기력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부대 선배십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어릴 때부터 정말 그 군대 가기 전까지 항상 저한테 너 따위가 너 따위가 니같은 게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들로 저를 되게 좀 많이 누르셨어요. 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 하시는 말씀이 니가 되겠냐? 저희 아버지의 자존감 중에 하나가 그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가 특수부대 생활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널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못 버티는데 그걸 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체력 검증과 소류평가를 통해서 특전사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상도 발음을 한번 들을게요. 김종환 니 되겠나? 쉽지 않을 낀 데 니 도중에 갔다가 나 없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왕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니한테 한마디 줄게 그 한마디가 뭐냐? 니 이름 김종환 이름은 딱 들어가자마자 다 버리고 니 스스로를 개 새 땡 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돼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아니 아들이 그냥 2년짜리 군대도 아니고 일반 군대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던 그 특수부대를 가는데 고작 아버지가 나한테 한다는 말이 욕이었어요. 개 생각했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개 땡땡이라면 아빠는 뭐야? 정말 이런 생각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갔을 때 아버지 말이 적중했습니다. 개는요 주인이 야 와 가요. 꼬리 흔들면서 야 해 꼬리 흔들면서 가요. 개는요 지가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주면 밥 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김종환은요 야 일로 와봐 왜 저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세요? 제가 짐승입니까? 라고 불만을 가지고요. 배고픈데 왜 밥 안 줘요? 이렇게 불만을 가지죠. 하지만 개는 안 그래요. 제 동기들이 왜 못 버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체력이 저보다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이겁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었어요. 까라면 까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군대 내에서 가장 힘들다는 그겁니다. 기숙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여러분 집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공간 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나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태수할 생각해요. 나갈 생각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더 나은 장소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은 장소만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요. 이겁니다. 그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아예 그 공간에서 아예 못 나간다라고 결정 짓습니다. 부모님이 너 절대 못 나와. 거기 안에서 죽어! 라고 얘기하시면요. 여러분이 그 공간 내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내 머리에 모든 생각에 집중을 어디에 생각한다?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가 찾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 지금 현재 휴대폰 얘기하셨죠? 먼저 상황을 먼저 만드십시오. 휴대폰을 없애세요. 그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계신데 그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든 얻겠다. 단지 자신에 대한 자만에 가깝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감은 있지만 자만심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분명히 인내의 끈기 자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면요. 아예 저는요. 아예 그 상황을 만들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공했던 경험들이 점점 모여서 좀 더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겠지만 휴대폰은 없애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원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학원에 가셨으면 절대적으로 그 공간 내에서 이번 연도 끝까지 가겠다. 학원 시스템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 학생들의 바로 본인의 욕심의 과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 상황을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생각 바꾸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실 생각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